출시하려면 법종인이 되거나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민족이나 그 사회의 원형은 어마어마하게 질긴 겁니다 그게 잘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보시면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가 한 분이 올린 글을 우연히 이렇게 접했습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문과의 머리 사고 구조를 모른다 문과 사고하고 입과 사고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은 그런데 문과 출시인데 어떻게 좀 입과적 사고를 합니까 그거는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입과적 사고를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 투입 대비 산출 원인 대비 결과 그거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문과 사고는 뭡니까 내가 완장 찼는데 까 까 까라면 까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입과 사고하고 문과 사고와 다른 겁니다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는데 미국 현재에서 크레임이 들어왔다 이야기죠 그럼 그걸 해부해 가지고 원인을 찾을 거 아닙니까 날밤을 새서 원인을 찾아 가지고 뭡니까 고쳐 가지고 크레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런 거래처를 읽고 그냥 회사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들이 당뇨 환자 함께 뭡니까 심장팩 환자 함께 여러분들 투입하는 여러분들 약을 투입하면 환자가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닙니까 문과들은 그냥 까라면 깐 겁니다 그리고 1960년 생대는 더 심합니다 내가 60년대 출신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 방식으로 여러분들 그래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어지럽게 하는데 더 힘들게 할 겁니다 사고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지만 젊은 날에는 공부를 제대로 했고 그 다음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 문제를 파악하고 현안한 훈련을 추혜닝을 해왔기 때문에 문과 출신이지만 이과적 사고가 머리에 여러분들 그냥 훈련이 돼 있고 그거를 떠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장차관 하는 사람들 행정고시 이런 사법고시 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까라면 까는 겁니다 지금 총장들 보시기 바랍니다 완장 찾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방침에 맞춰서 뭡니까 그냥 까라면 까 내년 의대 정원 늘리더라도 수업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고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죠 문과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문과의 진리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입니다 문과에서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인 거죠 내가 법을 이룬다 판결을 이룰 수 있는 대법관들이 그냥 본인 이익에 따라서 판결하는 겁니다 선거 때 봤지 않습니까 전부 다 덥지 않습니까 왜 본인 그게 이익이 되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고 대한민국의 사실이고 대한민국이 뭡니까 진실인 겁니다 그게 문과 출신들인 겁니다 이 정도로 먹고 살게 된 건 가분한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려가더라도 슬퍼하거나 한단하지 않는데 왜 본인들 수준에 과분할 정도로 오늘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화나면서 공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합니까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죠 쉽지 않은 일이다 이야기죠 모두 힘에 의해서 진리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a와 b가 토론을 합니다 그럼 누가 힘 있는가에 따라 결론이 정해집니다 누가 행위의 문의를 지고 있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과는 자리에 집착이 정말 심합니다 힘이 있으면 틀린 것도 맞게 만듭니다 이것이 한국사의 가장 큰 불공정입니다 엄청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를 더 찾으면 고대 기원장 4세기에 소크라데스 살았을 때 이런 소피스트 주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지 원래 정의가 있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의 사실 강자의 이익이야 대한민국 사실은 원래 있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의 과학 그런 거 없어 과학적 사실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다 그게 사실인 거야 그래서 살기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자 그럼 이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의사들은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사 사회에서는 실력과 진실 진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는 것은 아무리 권력을 의사 내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의사협회 회장 대학병원장에서 신근경색 환자에게 어떤 시선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문과의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문과의 세상이고 조선도 문과의 사회였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문과의 사회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문의의 사회인 겁니다 권력자가 세상을 정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에서 우리는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구글에다가 한국문의사회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주간한국 오마이뉴스 한국경제 글이 쫙 실려 있는데 맨 위에 경제칼럼 문의의 사회 이 주간한국에 실린 겁니다 6.25 문화권 국가 가운데서도 우리는 유별나게 문과를 우대한다 세월이 가면 조금씩 나아지려나 기다려 보지만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의 이공대 깊이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이게 2002년도 글입니다 언론들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나는 며칠 전에 이공대 출신으로 성공한 q사의 대표이사를 만났다 제 세대로 충분합니다 부모만큼 아이들의 장례를 걱정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들을 이공대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 보고 이공대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큰아이는 법대로 갖고 지금 고시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끌벅적에 떠들어봐야 한때의 바람에 불과합니다 2002년도 글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익이 되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가게 마린이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명분을 갖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도청들은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변화에 대해서 무척 소극적이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보자 행정직 출신들의 약지는 눈부시다 자리가 생겨나면 행정직들은 밀어지고 끌어지며 자기 정식을 계속해 나간다 이공대 출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토목직이나 하곡직 등 길을 펼 수가 없다 자리 싸움은 제로성 게임이고 여기서 행정직들이 승리를 항상 거두게 된다 이미 공무원 사회의 성진이나 보직제도에 철저하게 문 위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고시를 통해서 입신한 사람들은 올라갈수록 점점 더 문호가 좁아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행정적으로 출발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이다 여러분 이 글을 누가 쓴 거 아닌가 제가 쓴 글입니다 2002년도 4월 9일 날 제가 여러분 알고 소개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연히 검색을 했는데 맨 상단에 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글이 너무나 근사한 글이다 이게 2002년 글입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조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조선이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 20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걸 공병호가 쓴 글입니다 2002년도 4월 9일 날 회사 떠나서 2년 됐을 때 쓴 글입니다 제도가 문우위를 부장하고 의식이 문우위를 지배하는 사회에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공무원 사회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 그 공무원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지금 뭡니까 개혁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낮다고 봅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100년 전에 조선하고 지금하고 이런 멘탈리티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간 겁니다 과분할 정도로 잘 살게 된 겁니다 너무 저주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야 살 길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문우위의 사회인 겁니다 지금도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왜 말이 맞냐 이놈들아 그건 겁니다 야 이 까 이놈들아 까라면 까는 거지 왜 말이 맞냐 앞으로 바뀔 거 않냐 별로 안 바뀔 겁니다 성장성이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있는 자원을 더 많이 쟁취하려고 하는 제로 썸 게임에 훨씬 더 몰입 하겠죠 한국 사회가 포지티브 썸 게임 불을 키우는 게임보다도 있는 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겠죠 제가 오늘 오래전에 2002년도에 쓴 글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야 이게 뭐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는데 젊은 분들은 제 방송을 많이 안 듣겠지만 이렇게 내다보는 것을 살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젊은 분들한테는 잘 안 보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한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여기 론프레넷님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강구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주회 아주 최근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선을 보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주회 책이 좀 두텁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마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대단히 중요한 성수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그다음에 애리조나 답사기 왜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삐딱한지 자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제 좌파시대가 열리니까 더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쓰지 않았지만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박사의 일생일대 역작입니다 그다음에 도둑놈들 도둑놈들이 전체 다 도둑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 된 거죠 도둑놈들 제목 하나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월요일 새 주제 준비해가지고 씩씩하게 여러분 방송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